오늘은 결핵과 고혈압의 특효제로 쓰는 환삼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냇가와 강가 등의 물가 주변에 가면 찾아볼 수 있고, 전국에 흔하게 자생해 있습니다. 언제든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오염이 심하지 않은 깨끗한 계곡이나 산지 주변에서 채취한 게 건강에 안전합니다. 맛은 달면서 차갑고 한방에서는 숨이 가쁘고 기침과 가래가 심하게 날 때 주로 처방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좋아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과 독소를 배출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먼저 임상시험에서 사구체와 요세관 및 신장 전체의 염증이 발병하는 급성신념에 관한 7명이 환자에게 환삼덩굴을 탕재로 다려먹였습니다. 그 결과 7명 대부분이 4일 이내에 심낭염과 심부전, 세균에 의한 부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소변 배추량도 24시간 내에 증가되어 인여작용이 강했으며 허리둘레는 2-3일부터 축소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체중은 24에서 72시간 내에 감소되었다고 되어 다이어트에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고혈이 심한 42명이 환자들에게 건조된 환삼덩굴을 복용시켜서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42명이 모든 환자들 중에서 놀랍게도 39명이 2일에 열이 내렸고 33명은 3일 내에 설사가 멎었습니다. 고혈압은 3일째부터 정상수치로 되었으며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고혈압에는 하루 3회씩 20g 정도를 복용하면 2-3일 후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증상이 심한 사람도 일주일 안에는 진전이 됩니다. 또한 단백류 증상은 7에서 15일 만에 음성으로 전환되었고 환자의 혈액 상태나 그 화학적 변화도 크게 호전되어 급성신형과 신장질환에 환삼덩굴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삼덩굴을 결핵환자에 직접 작용시켰을 때는 아주 우수한 결핵균 살상효과를 보였습니다. 환삼덩굴은 결핵균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탐식구에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폐결핵환자 80명을 관찰한 결과에서는 호전된 경우가 72명으로 결핵이 완전히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치료율은 90% 이상 높은 치료율을 보였고 폐농량 4명, 편도선염 14명이 환자 치료에서는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환삼덩굴 복용 중에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고, 천식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환자 199명도 완치가 되어 천연항생제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때 폐결핵과 만성기관지염에는 신선한 것을 채취해서 하루 3-40g의 대추를 첨가하여 물 1.5리터를 붓고 30분가량 끓여줍니다. 음용은 하루 3회씩 나누어 먹으면 완치를 할 수 있고, 당뇨 및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켜 다리실 경우에는 20g의 물 1리터를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이 되게 달여서 하루 3회씩 나누어서 먹으면 됩니다. 환삼덩굴을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어린순을 뿌리째 뽑아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친 후 몇 가지 양념을 넣고 묻히시면 됩니다. 4월이 넘으면 줄기가 점점 뻣뻣해지고 거친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오는 새순만을 식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차로 이용할 때는 고소한 맛을 위해 건조한 것을 솟해 살짝 볶아서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음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말로 쓰실 경우에는 하루 1스푼씩 컵에 넣고, 꿀이나 대춧가루를 함께 물에 타서 먹으면 좋습니다. 환삼덩굴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맥이 약하거나 냉증이 있는 사람과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